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요호사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해 요하께서 요호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스깔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변하기로 결심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 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표정이죠. 그래서 표정 항상 관리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24회의 비밀을 깨달읍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독님 마음의 생동감이 넘치십니다. 마음이 보이진 않지만 저희 다 예원의 식구들이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이 둔화해지면 안됩니다. 강단의 말씀 주셨죠. 저희는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생동감 넘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감각이 없다. 그거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왜 찬양을 하는데 나는 그 감정과 감사와 감탄이 없을까.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감각이 없다.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 영적인 무감각 상태죠. 기도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기도를 했죠. 그런데 요즘에 어느 순간부터 살만하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한다. 내가 무감각에 지금 빠지고 있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요호사설을 보면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얼마나 경고합니까?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때 요호사는요. 철저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리고를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넘어진 다음 스테이지가 너무나 작은 아이성전투죠. 그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부하들이 보고를 해요. 요호사 장군님 2천에서 3천 명쯤만 보내시죠. 기고만장한 거죠. 기도하지 않은 요호사가 허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패배를 맛보게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기도하지 않는 것부터 영적인 무감각의 시작이구나. 지금 현재 파키스탄 전도 캠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곳에 순수한 원색 보금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말미야마 랩런트가 일어나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프팀 한용운 한용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또 기도로 깨어있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여 사건 이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 이 부분을 아시고 사람들을 피해 어디로 가셨습니까? 바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여기에 굉장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 자체 아니십니까? 그분은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성삼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어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삼오직을 부르면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그 시작.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자기의 하루를 되돌아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기도의 시간. 너무나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뇌는 습관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 우리가 습관대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행하지 않습니까? 운동이 습관에 센 사람은요 안 하면 더 건질거려요. 습관적으로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럼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요 습관에 따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체질로 바꿔놓는다. 그 사람은요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고 영육의 장막터가 넓혀지는 응답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뇌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주부터 습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21일 동안 내가 매일 시작을 했다. 그때부터 습관이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달 90일 동안 내가 기도를 계속 습관화해서 짧지만 성공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일평생 그 습관을 내가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로 깨어있는 이 영적인 습관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을 하면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영육의 장막터가 넓혀지는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확신합니다. 도미노 효과라는 게 또 있죠. 5cm짜리 이 도미노를요. 다음 도미노가 1.5배 넘어뜨릴 수 있대요. 51번째 도미노가 되면 크기가 얼마나 되냐? 지구에서 달까지 도달할 만큼의 크기가 된대요. 엄청나죠. 이게 우리의 습관이에요. 도미노 5cm짜리 넘어뜨리는 거 아기들도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3분, 5분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거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습관이 되고 평생 쌓이면 어떻게 되죠?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점이 있죠. 우리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문제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 가지 기도할 시간표가 있습니다. 문제가 오고 기도할 시간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환란과 사건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근심, 걱정, 염려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린 알 수 없어요. 우린 감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영적인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에 대해 과학은 분명한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믿음이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요. 믿은 대로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어요. 불신앙적인 생각, 패배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막 우리 예배 드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생각이 바뀌어요. 성령의 생각으로.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믿음대로 될지요다. 많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풍랑 만난 제자들이 밤사경 예수님이 그 바다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유령이라 겁에 질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 어거스틴이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파도를 밟고 오셨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이 파도와 싸웠어요. 그리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파도에 굴복했습니다. 문제와 사건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파도를 밟고 오시는 분이세요.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문제 다양해요. 문제는 다양하지만 우리는 유일한 해답.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해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도 24 되어서 25 영혼의 응답을 체험하는 스타트만 2026의 주역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변하기로 결심했다죠.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정말 영육의 장막터가 넓혀지는 그런 응답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응답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버드대학교에서 고릴라 실험이라는 걸 진행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실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6명의 사람이 나와요. 흰옷 3명, 검은옷 3명. 그들이 막 농구공을 튀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험 대상자들에게 딱 이야기합니다. 흰옷 입은 세 사람이 농구공 패스를 몇 번 하는지 세워보세요. 영상이 10초밖에 안 돼요. 막 농구공을 튀겨요. 그러면서 막 셉니다. 아 16번인가 17번인가. 그리고 영상이 끝난 다음 물어봅니다. 혹시 고릴라 보셨습니까? 거의 못 봤다는 거예요. 다시 영상을 보니까 영상 중간에 갑자기 고릴라가 걸어 나와요. 중앙에서 가슴을 막 여러 번 쳐요. 그 지구 다시 들어가요. 근데 못 봤어요. 왜? 흰옷 입은 사람이 농구공을 몇 번 튀길까? 여기에 완전히 집중하다 보니까요. 봤는데 못 봤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이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여기도 있다니까요. 우리는요. 봤는데 인식할 것과 인식하지 아니할 것을 구분해버려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 이게 24 기도의 능력이구나. 우리가 24 하기 시작하면요.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저는 안 보였어요. 야, 스타트 반 202호? 뭐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니까 뭐 되겠지? 아니에요. 내가 스타트 반 202호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 뇌가 영육의 장막터, 사역의 장막터, 고륙의 장막터, 경제의 장막터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넓혀주실 줄 확신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면서 25 영혼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걸 체험할 거예요. 이제 신혼부부가 아이를 갖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눈이 어디로 가요? 아이들 용품으로 가요. 신발도 미리 사놓고 딸을 원하면 공주님 옷도 사놨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러면서 딱 뭐가 보이냐? 그 전에 안 보이던 임산부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니, 전에 임산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은근히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봤는데 못 본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지경까지 가냐? 배를 보면 이제 알겠어요. 아, 이제 3개월이네. 아, 이제 6개월이네.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요. 아저씨들을 보고도 알아요. 아, 저 배는 6개월이야. 아저씨를 보고도 이제 딱 가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 아, 내가 우리 패밀리카로 검정색 SUV를 하나 사야겠다. 그때부터 검정색 SUV만 보낸다니까요. 이게 사람이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면요. 이게 24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곳에 24초점을 맞추느냐. 하나님, 우리 기관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날 왔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기도의 습관에 따라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흥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고륙전도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 가문, 지금 고륙전도에 대한 메시지가 수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문이 주인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매일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륙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기회와 기도와 그런 게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이게 24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목표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게요. 믿음의 상상력과 그 다음에 감사하기를 요즘 많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우리에게 원색적인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 완벽한 복음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저는요. 믿음의 상상력과 감사하기. 여기에 요즘의 포커싱을 마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 우리의 여섯 개의 대교구가 있습니다. 우리 여섯 개의 대교구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의 효리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림을 그려요. 구체적으로 점점점 그려나가는 거죠. 우리 각 교구마다 토요일 날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마다 지금 장기, 단기 또 새가족을 향한 우리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아름다운 살리는 발걸음을 통해서 전 교구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겠죠. 우리가 얼마나 이십사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느냐 그럼 우리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각 구역에 또 3인 1주 우리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목표를 딱 정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구역, 구역 예배가 지금 주일날 몇 명이 들은데 하나님, 6월까지 상반기까지 우리가 두 명 확보하겠습니다. 3인 1주를 통해서 두 명 예배 출성 증가시키겠습니다. 목표를 붙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된다니까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기도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장막터가 넓혀지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확신합니다. 전 이걸 보면서요. 야, 이게 CVDIP구나. CVDIP구나. 원단의 말씀, 강단의 언어의 말씀 붙이고 우리가 꿈을 꾸기 시작해요. 어떤 꿈을 꾸기 시작합니까? 장막터가 넓혀져요. 하나님 경제에 넓혀지시고 건강의 장막터, 고륙의 장막터, 사역의 장막터 모든 영역의 장막터가 넓혀지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왜 원단의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이미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프랙티스. 우리에게 응답으로 반드시 주어질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부응해야죠. 스타트만 우리가 앞장서야죠. 부응하려면 부응할 행동을 해야죠. 행동이 없이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그런데 신기하게 자동으로 움직여요. 그게 성령의 역사죠. 그럼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죠. 생각이 바뀌기 위해서는 뇌의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뇌의 구조가 바뀌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을 통한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원단과 강단의 말씀 붙잡고요. 뭐가 돼야 됩니까? 성령의 감동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감성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모두 감동을 통해서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딱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게 강단 말씀의 능력.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걸 하면서요. 완전히 몰입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몰입과 노력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둘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노력은요. 하면서 힘들어. 부담스러워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즐거워지기 시작해요.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나갈지 알 수도 없는 몰입의 상태가 되는 거죠. 저는 이게 감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직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직분을 통해서 스타트만 202회 주역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원단의 말씀처럼 영육의 모든 장막터가 넓혀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면요. 몰입이 되기 시작해요. 그 기도가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원단과 강단의 말씀 붙잡고 내가 이 시대 스타트만 202회 주역이 될 것이다. 결단하시는 그런 밤이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호수아입니다. 요호수아는 지금 전쟁 중이죠. 요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게 평탄과 형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요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니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요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우리는요. 모의 24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24. 강단 말씀 24. 이게 시작이에요. 두 번째,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같은 말이죠. 아침에 시작하면서부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부터 말씀과 기도로 완전히 되새김질하는 그런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살아내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10편, 19편, 10절에 보니까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의 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10편, 119편, 14절에 보니까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과 같이 주의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다윗의 10편이죠.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왕이 되었습니까?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우리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본문 1절 첫 번째 대시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치며 요하께서 요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요. 이제 가난 정복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언약계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졌어요. 요단강을 건너라. 제사장이 요단강에 잠기는 거 어떻게 되죠?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얼마나 지금 사기가 등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도 장마철이에요. 장마철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요단강 건너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여리고를 쳐부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멈춰. 지금 여리고 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2절 3절입니다. 백성이 각 지파 한 사람씩 열둘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둘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스갈 곳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요. 멈춰. 지금 요단강이 갈라져 있어요.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지금 서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이 계속 갈라져 있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건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미션 떨어집니다. 뭐라고요? 요단강 가운데 가서 열두 지파 대표들이 각각 돌을 뽑아와라. 돌을 뽑아와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왜 기념비를 세웁니까? 시청각 교육을 하자는 거예요. 누구에게? 후대들에게. 우리가 이번에 성찬 예식을 진행했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기억하자는 거예요. 나를 위해 찢기신 그 살과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오늘 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열두 지파가 이 기념비를 지금 세워놨습니다. 이 기념비를 길갈이라는 장소에 세워놨어요. 이게 어디냐면요. 지금 이제 7년 반 동안 여우수와가 정복전쟁을 진행합니다. 거기에 대한 전진기지 베이스 캠프예요. 전쟁을 하고 나서 길갈로 돌아와서 다시 진열을 재배치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은요. 사상자가 없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승리해도 어제 친구가 오늘 사상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전쟁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두렵고 떨립니까? 그럴 때 때마다 길갈에 돌아와서 뭘 보는 거예요? 기념비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단을 갈라주셨지. 그러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확인하는 게 길갈의 기념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황을 보십시오. 상황을 보면요.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요. 안 될 것 같아요. 불신앙만 있어요. 그럴 때 말씀이신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시청과 교육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길갈의 기념비입니다. 그리고 길갈의 기념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사탄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응해 볼까요? 우리에게 기념비 길갈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기념비는요. 예원교회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지치고 힘들고 불신앙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수요예배를 통해서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새벽예배를 통해서 주일강단을 통해서 우리는 뭐하는 거예요? 길갈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세임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우리가 변해야죠. 부모 세대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여기 계신 우리 랩런트들 기도하는 랩런트들 되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기도의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또 책을 보면서 미국의 마이클 펠프스가 굉장히 유명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마이클 펠프스가 운동은 너무나 열심히 잘하는데 코치가 봤을 때 딱 약한 게 멘탈이에요. 멘탈이 나갔을 때 모든 게 무너지는 그런 선수야 돼요. 그래서 딱 한 가지 미션을 줬습니다. 잠자기 전에 매일 너의 비디오를 돌려라. 그 비디오 테이프를 돌리는 게 뭐냐면요. 상상하는 거예요. 네가 물살을 거느리고 1등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항상 상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의 명령대로 매일 밤 운동을 마치고 그런 명상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어느 날 4년을 준비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200미터 저병 결승전이에요. 4년을 준비한 그 엄청난 대단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입술을 하는데 이상한 탁 느낌이었어요. 물안경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병입니다. 200미터입니다.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물이 들어오니까 앞도 불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면 순간 멘탈이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자기가 맨날 돌렸던 그 비디오를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돌리기 시작하니까 딱 가면 지금으로부터 21번째 스트로크를 하면 터치패드를 터치하겠구나. 그래서 21번째 터치를 딱 하고서 터치패드를 딱 하는 순간 월드 레코드 세계 신기록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저건 이걸 보면서요. 이게 기도도 이렇지 않을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육의 장막도 넓혀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명문가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단순한 우리는 그런 과학적인 걸 떠나서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의 천군천사가 파송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6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지금 기념비를 이제 세워놨죠. 우리가 그 기념비를 보면서 힘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누가 물어본다고요? 후일의 자손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뭐랄 수 있죠? 언약 전달이구나. 지금 우리의 생각을 당장 전쟁을 통해서 여리고를 정복하는 게 우리의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멈추라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워서 후일에 자녀들이 물어볼까라고 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하냐. 왜 랩런트들이 자라면서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생겨날까. 모태의 신앙으로 자라면서 머리가 커면서 왜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생겨날까. 저는 이 부분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죠? 부모가 살아있는 신앙을 전달해줘야 돼요. 너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분이 왕 제사냥 선지자다. 지식 전달하니까 커서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지식 전달합니까? 부모가 체험했어요. 부모도 예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홍해바다가 갈라졌대. 자기가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 갈라주신 걸 체험한 거예요. 요단강 갈라주시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가 물어봐요. 아빠 저거 뭐예요? 엄마 저거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죠? 일로 와봐. 저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요단강을 갈라주신 그 기념비야.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말씀이신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담기니까 그 요단강이 갈라졌어. 아들아 따라 일로 와봐. 너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만 따라가 봐. 네 인생의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강의능이 그걸 체험하게 될 거야. 그렇게 원약에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단순한 지식 전달 아니에요. 이제 내가 체험한 성령의 역사를 전달하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만 뿐만 아니죠. 지금 스타트만 202호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구역의 장단계 결속자. 우리 구역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 그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뭘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우리 마음이 뜨겁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뭘 전할 수 있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이망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꿈꾸는 다라빵의 저자 이시성 작가가 한 얘기를 제가 듣고 좀 마음에 담긴 게 있습니다. 20대 시절 부모로부터 온 빚이 25기래요. 그래서 이 굉장한 빚을 안고 빈민가에 앉아서 굉장히 낙심을 했대요. 그렇지만 자기는 항상 꿈이 있었죠. 작가에 대한 꿈. 주변에 다 똑같은 처지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맨날 술. 뭣 때문에 술. 매일 술술술. 알콜 중독이 한 집 한 집 아지 다 있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 나는 술 대신 도서관에 갔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읽고 읽다 보니까 뭘 깨달았냐? 나보다 더 열악한 사람들이 많구나. 나보다 더 환경이 안 좋은 사람들을 만드.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이 많구나. 그들이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생각을 하다 보고 책을 읽다 보니까요. 희망과 소망이 생긴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적용하고 싶냐? 이렇게 바뀌었어요. 술 대신 독서를 얘기했죠. 중독 대신 강단 말씀하여. 중독 대신 성경과 하나님 강단 말씀하여. 그러면서 우리는 독서를 같이 가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뭐가 바뀐다고요? 먼저 성령의 생각이 우리 안에 각인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바뀌고 우리의 모든 체질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왔으면요. 우리는요. 말씀의 힘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 많이 하고 교회를 했는데 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이런 문제 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시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시각입니까? 하나님 문제에 왔습니까? 이게 반드시 나의 살아있는 간증거리가 될 줄 확신합니다.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영육의 장막도가 넓혀진 응답을 반드시 주실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변화된 신분입니다. 구절입니다. 요소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도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소가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이 계속 갈라져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열두 돌을 뽑아가지고 길갈에 세워놨어요. 그거는 보이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져도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소가 어떤 행동을 하냐? 요단강 중앙에 또 열두 개의 돌을 쌓아놓은 거예요. 요단강이 다시 합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행동을 왜 합니까?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뭡니까? 이건요. 지금 길갈에 세워진 길갈의 기념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지금 요단강 가운데 세워진 이 기념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물에 수장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애국에서 지내던 모든 노예 체질은 죽었습니다. 나의 옛 틀 인생, 옛 패러다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죽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중독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나는 죽었습니다. 고린도 5장 17절에 보니까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이 영적인 의미를 지금 요소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꾸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세상과 그 노예 애국에 찔려있는 애국 마인드를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왜 장막터가 안 넓어집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문제 생기면 뭐했죠? 모세 때문이다. 물이 없어 죽겠다. 모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만나러 주시니까 만나 지겹다. 고기를 달라. 맨날 불만 불평이에요. 이게 무슨 체질입니까? 노예 체질이에요. 430년 동안 노예 애국 마인드가 지금 가득 박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그거를 완전히 바꿔버리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하게 됩니까?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변화된 신분입니다. 날마다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변화된 신분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너무 중요해요. 정체성이 뭡니까? 내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런 분이 계세요. 나는 벌레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찮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짓밥으려고 달라듭니다. 왜 내가 나를 벌레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밟으려고 달라듭니다. 내가 나를 무시해요. 네가 무슨 뭐 되겠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변에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무시해요. 내가 나를 무시하는데 다른 사람도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 나는 벌레 같은 하찮은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나는 신분과 권세가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바뀐 하나님의 자녀인 줄 확신합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영육의 장막도가 넓혀지는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저항력을 가져야 돼요. 시시때때로 우리 생각과 마음에 뭘 가져다 줍니까? 넌 안 돼. 네가 무슨 전도냐. 네가 무슨 사업을 하냐. 빛의 경제야? 넌 안 돼. 그 메시지를 계속 사단이 심어줘요. 고력전도? 니네 가문 빼놓고 다 될 거야. 니네 가문만 안 돼.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이걸 우리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박해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근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는 자꾸 나를 정죄하나니까요. 나는 하찮해. 나는 참 미련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로 구원받은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확신합니다. 법적으로 해방받았으니까요. 내가 아무리 양심에 찔리고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이미 판사가 혐의 없음. 무죄 판결 내렸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런 생각과 정죄의식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가문에 흐르는 질병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생각에 잡혀버려요. 나도 그렇게 죽지 않을까? 나도 그렇게 시달리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정력을 가져야죠. 이게 변환의 신문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에요. 질병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질병이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또 더욱 연약한 가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자녀는 뭐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마귀가 계속 생각을 혼미키 한다니까요. 질병이 들어오고 질병에 걸렸어도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정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 맥셀 저서에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존 에타라는 한 여성의 실제 사례가 등장합니다. 이 여성은요. 어릴 때부터 늘 엄마에게 듣던 이야기가 무엇이냐. 나는 널 원하지 않았어. 이게 늘 어릴 때 엄마로부터 듣던 이야기예요. 왜 어머니가 미혼모시죠. 미혼모 엄마로부터 계속 나는 널 원하지 않았어. 그럼 얼마나 자존감이 낫겠습니까?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청소년 사춘기가 왔어요. 어떻게 되죠? 당연히 문제에 빠지고 마약 중독에 들어가고 그리고 자기도 자기 인생을 돌아보내 19세 미혼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대 중반 둘째까지 나왔어요. 아들 둘을 두고 아무런 희망과 소망 없이 살아가는 한 여성이었어요. 이 여자가 나이가 30살이 됐습니다. 30살 자기 생일날 거울을 쳐다봤어요. 축하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도 없죠. 경제도 당연히 없죠. 직업도 없죠. 남편도 없죠. 단 하나의 소망도 안 보여요. 거울을 보니까요. 그런데 문득 자기 두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들도 나같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선 안 되는데 그러면서 뭘 하게 되죠? 변하기로 결심합니다. 내 인생 변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문득 그 생각에 이 여자 머릿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뭘 합니까?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준비했어요.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너무 억울한 마음으로 이제 두 번째 시험에서 합격을 하죠. 그리고 이 여자가 생각을 또 어떻게 발전시키냐? 대학을 가야겠다. 나는 대학을 가야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두고 얘기했어요. 엄마가 너의 미래를 위해서 당분간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할 거야. 그런데 꼭 빨리 돌아올 거야. 그러면서 미친듯이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기는 딱 봤는데 주변에 젊은 자기 동기들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도 똑똑한 사람처럼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과 일부러 어울리고 같이 공부하고 교주를 했어요. 어느 순간 자기도 똑똑한 친구들처럼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기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어떤 행동을 하냐? 자기가 가운을 입고 학사모를 쓰고 있는 자기 모습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5년 전에는 단 한 번도 생각조차 할 수 없던 그 인생이 지금 이 여자에게 펼쳐진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동급생이 찾아왔어요. 이 여자가 언니겠죠. 그래서 언니 내 고민이 있어요. 나는 정말 하찮은 존재인 것 같아요. 이러면서 자기의 고민을 상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 했겠습니까? 자기의 인생 스토리를 얘기했어요. 나는 나는 이렇게 이루에게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나도 나를 사랑하는데 네가 네 인생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니? 그러면서 이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 여자의 인생이 변한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자기의 가치를 깨닫는 순간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계속 안 바뀌는 생각과 마음이 있어요. 아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하찮은 존재야. 나는 그냥 구원만 갈 것으로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을 통해서 뭘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의 하나님 자녀의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좀 있으면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여리고가. 요소화가 무너들이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여리고는요.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게요. 에이 나는 안 된다는 생각. 우리 구역은 안 된다는 생각. 우리 가족은 안 된다는 생각. 우리 배우자는 안 된다는 생각. 내 안에 한계를 계속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깨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변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기도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스타트만 202호의 주역이 되도록 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영역의 장막터가 넓혀지는 응답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 확신합니다.